세계 4위 무기수출 대국을 향한 K-방산이 드디어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출발 선상에 서게 되었는데요. 작년 폴란드 2차 수출이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부족에 따라 적기에 차관이 이루어지지 못해 보류되어 왔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한국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의 무기수출 등 초대형 수주 사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지원 여력이 커지면서 K-방산의 대규모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에 발목 잡혀 작년 말부터 보류되어 왔던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해서 폴란드 새 정부는 당초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혀온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와 협력업체들은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기다리며 속을 태우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법안이 마침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극적으로 통과되어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지난해 말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률이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폴란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금융지원을 통해 그동안 진척이 부진했던 방산 수출에 다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이미 17조원의 1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2차 계약에서는 30조원까지 규모를 키울 예정이었는데요. 이는 1차 계약 17조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계약이며 바야흐로 케이방산의 르네상스를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폴란드 2차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규모를 보면 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와 수출 잔여 물량을 논의 중인데요. 전체 규모가 최대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 잔여 물량은 K9 자주포 300여문과 천무 다연장 노켓 70대로 K9 자주포가 9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2조 3천3백억 원 천무가 41억 천만 달러로 우리 돈 5조 4천8백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폴란드 현지 생산을 검토 중인데요.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을 폴란드에서 나머지를 경남 창원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이제 수음법 개정이 마무리되어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생산 거점 현지화의 시기와 장소 또 협력업체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의 K9이 폴란드에서 만들어지는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폴란드는 현지에서 생산한 K9을 유럽 다른 국가에 판매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 유럽 정비 및 부품센터를 설치해 사용국들의 군수 지원을 돕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820대 106억 유로 우리 돈으로 14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데요. K2 전차도 국내산직 도입과 현지 생산이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세부적인 계획을 폴란드와 협의 중인데요. 현지 생산이 진행될 경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물량이 커서 일부 물량은 나누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이렇게 많은 무기를 사가는 것은 자국의 급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선택한 것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이참에 자국의 방위산업을 키워서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유럽에 판매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불리한 대한민국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서 국내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를 유럽 허브로 키워 본격적인 유럽 수출기지로서 폴란드와 협력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폴란드의 협력 공장에서 생산되는 K-방산 무기들이 유럽에 공동 판매될 것이며 이는 양국이 방산 동맹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폴란드의 정비 및 부품 센터를 두고 수십 년간 관련 부품과 추가적인 장비들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출국의 확대는 앞으로 개발될 각종 무장과 KF-21 보라매 등의 잠재적 고객이 될 것인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개발 자금 부족으로 보류되었던 신제품 개발이 이제 총알을 갖춘 업체들의 주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야흐로 K-방산이 세계 4위 방산대국으로 진입하는 확실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